아무 흠도 없고 거룩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린 양이 죽임을 다하겠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바 기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혀버릴세 심히 사모호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입을 했겠네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입을 했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치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널리 전파하세 널리 전파하세 널리 전파하세 널리 전파하세 널리 전파하세